명품 패션 브랜드인 돌체인 가바나가 블록체인 기업과 손잡고 NFT 독점 컬렉션을 출시합니다. 돌체인 가바나는 명품 NFT 전용 마켓플레이스인 UNXD와 손잡고 첫 번째 NFT 컬렉션인 제네시스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NFT를 발행한 건 이번이 최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NFT는 UNXD에서 독점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는데요. 이후에 오는 8월에 베니스에서 열리는 패션쇼에서 NFT 컬렉션을 선보일 계획이며 해당 컬렉션은 디자이너인 도미니코 돌체 그리고 스테파노 가바나가 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자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NFT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찌의 NFT 출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돌체인 가바나의 NFT 컬렉션 출시로 인해서 명품 시장의 브랜드의 NFT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